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천 의원입니다 오늘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김종인 우리당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서 무릎 꿇고 진심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그 뜻을 이어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5.18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어제 오후 김종인 위원장님과 함께 5.18 민주유공자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향후 피해에 합당한 예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불을 당긴 박관연 열사를 비롯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는 40년이 지나 직계의 비속이 없어 제사도 못 치른다는 말씀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5.18 관련 단체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만국적인 지혜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1988년 3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 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체제로 인해서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었습니다 지역장벽이 너무 높게 들이오져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지방정당 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4년 전입니다 영남 김부겸, 김영춘, 호남의 정운천, 이정현이 당선돼서 지역주의 극복의 물꼬를 트는 듯 했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념, 세대 노사 갈등이 깊게 들이오져 버렸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은 호남에 한 명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나서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호남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호남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국민통합특별위원회는 제1의 과제로 동서화,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미래통합당은 수해 피해로 시리에 빠진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8월 1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 수해 피해 현장 방문 8월 11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남 구례 봉사활동에 이어서 12일에는 통합당 예결위원들의 호남 수해 피해 현장 조사 8월 13일 27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한 300여 명의 당직자들이 전북 남원 봉사활동까지 4차에 걸쳐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호남민들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달라져라 호남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정책으로 다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다음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남 지역 제2지역구 갓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호남 지역 전체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명예의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각 의원들이 해당 지자체와 자매 관련을 맺고 중점 추진 예산과 법안 지역 현안 사업을 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로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하여 지역 방문 계획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발목 잡는 정당이 아니라 호남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비호남 정당이 아닌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호남 지역 수요 현장 봉사 활동을 계기로 벌써 여러 의원들이 연구가 있거나 관심 있는 지자체를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도 동서화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야가 함께 의원 연구단체인 국민통합포럼을 활성화하고 전주 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같은 영호남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군캔의 지역 갈등부터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호남 인재 육성을 위해 호남 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 지역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여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시 공직선거 출마 경력 당원 모집의 성과 당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공직 출마 및 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저는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할 때까지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취임한 첫날부터 당 지도부에게 석폐율 제도 도입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석폐율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마지막에 민주당의 당략으로 석폐율 제도가 좌절되었고 민주당의 의회를 독점한 현 상태에서 석폐율 도입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법적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면 당이 나서서 당 내에서만이라도 지역주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호남 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의 핵심입니다 향후 국민통합위원회는 위과제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국민통합과제들도 발굴하여 당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국민통합특별위원회의 임명장을 오늘 아침에 받고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과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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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